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이 영상은 공산주의의 출산율 변화를 쭉 찾아보다가 드는 생각이 결국은 지구상에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과연 그게 여러개일 수 있을까 사실상 미국만 자유시장 경제고 다른 나라는 공산사회주의 성향이 아닐까 혹은 미국의 지방 성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건 세계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출산율 변화는 변화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으로 연구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전쟁 직후 출산율이 짧은 기간 높았다가 이후 출산율 곡선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195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1960년대에 급격히 감소하고 1960년대 후반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1970년대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는 낮은 수준으로 등락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한가지 사실은 출산에 가장 적합한 연령은 20에서 29세인데 1960에서 7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 저출산으로 인해 이 연령이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1970년부터 80년대까지 이 연령은 전쟁 후 베이비붐으로 인해 증가했다.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여성의 출산율 변화이다. 이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더한 것 같다. 이혼 건수가 증가했으며 재혼율은 50에 불과하다. 우리도 지금 이걸 느끼죠. 이혼이 너무 쉬워지고 그 여성 세력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혼을 좋아해요. 주도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겠구나. 그리고 낙태가 더욱 가능해졌다. 역시나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과 비슷한 흐름이죠. 여러 자녀를 둔 가족의 수가 감소했다. 이건 결과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여성들은 점점 더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가 띵하죠. 이것들은 우리가 지금 진행되거나 진행되는 과정, 결과로 나오는 것들 등인데 이걸 러시아를 빼고 한국이라고 얘기해도 낯선 게 전혀 없죠. 일반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잔해를 들락하게 된다. 소련의 출생률은 사회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또 다른 거 이건 러시아의 출산율 패턴은 지난 20년 동안 고유한 경로를 따라왔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출산율 패턴도 변하고 있다. 많은 서구 국가에서 여성의 최대 출산 연령은 점점 더 높아져 현재는 25세에서 29세 사이다.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성수기 연령은 더 젊어져 20에서 24세 사이에 불과하다. 여기 1991년에는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출산율이 30세 이상 그룹의 출산율을 초과했고 25세에서 29세 그룹의 출산율에 필적했다. 소련이 사실상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구소련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소련이 후반부로 갈수록 구조상으로 붕괴하는 우리와 비슷하게 붕괴하는 현상이 나왔고 오히려 그게 러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상황이 잠깐이나마 나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보시면 1980년 후반에서 이제 완전 쾅 무너져버리죠. 오히려 무너진 건 먼저예요. 먼저 무너지고 행보한다. 그럼 다른 나라도 무너지고 행보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은 근데 지금도 버티고 있죠. 이스라엘도 버티고 물론 그들도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뭔가 버티는 성격 특히 그게 이제 경제나 자본의 관점에서도 구조가 허술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 하지만 그 외국가 대부분은 뭔가 허술해지고 있다. 결국은 우리가 한국 안으로 보면 서울이 있고 지방은 사실상 서울을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이죠. 그건 지방이라기보다는 별도의 어떤 경제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경제권이기도 하고 국가권이기도 하고 자 그걸 일본으로 본다면 일본은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세 개의 사실상 경제권과 생활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거나 뭐 어떤 부하로 쓰거나 식량 공급의 목적, 자본 공급의 목적으로 쓰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나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무너져버린 국가들이 이제 사실상 중심에 하나가 있고 지방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혹은 지방이 수도권 핵심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도시형 국가에서 나오죠.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우리는 성격상으로 보면 부산과 대구, 광주는 도시형 국가에서 나오는 특성이에요. 일본처럼 오사카, 나고야권처럼 독자적인 경제권이 유지되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단위에서 혹은 국가 내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이렇게 볼 때 이걸 조금 더 다시 확장을 해서 국가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보면 결국은 거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수도권이 하나 있고 지방이 하나 있고 지방들이 죽이고 그럼 수도권이 미국인 거죠.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수도권의 자비로움에 따라서 많이 빨아들이거나 덜 빨아들이거나 자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덜 미치거나 자 그런 것들이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수룡과 미국이 대립을 할 때는 미국은 대부분의 국가를 끌고 와야 돼요. 미국의 쪽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자 구수룡 자체가 이미 구조 어떤 단위였고 거기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존재하지만 그 내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어서 가는 단 형태 근데 거기에서 대적하고 있던 건 미국 하나예요. 결국 여기에서 미국이 혼자만은 안 되죠. 그래서 미국도 어떤 연맹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국가들을 미국을 따라오게 추종하게 만들고 당연히 따라오면 어느 정도 뽀찌를 나눠주고 따라오지 않는 국가들은 아주 강하게 배척해버리는 그 상황으로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그게 지속하지 못한 거죠. 결국은 구수룡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구수룡과 대립을 위해서 미국이 앞에서 자비롭게 다른 애들에게 좀 뽀찌를 나눠주면서 같이 끌고 온 개념인데 미국이 넘어지고 구수룡이 이제 해치가 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미국이 뽀찌를 나눠주면서 같이 끌고 가야 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나마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북한이라는 존재 경제 관점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들이 있었고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관점에서 한국을 지지해 뽀찌를 좀 나눠줬던 것이죠. 근데 북한과는 다이다이 까버리고 그냥 내놓고 대화를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건 출산에서 결국은 지구라는 단위에서 보면 뭔가 어느 시점의 한계이고 그 한계에서 결과물로 나오는 게 국가의 출산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그 소련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복잡 비묘한 생각이 듭니다. 자 젊은 나이에 출산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경향은 결혼 패턴에도 반영이 된다. 1960에서 1995년 사이 러시아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굉장히 이상해요. 26.2세에서 22세로 4.2세 감소했다. 결국은 자유 진영과 대립하던 그 사회주의 진영에서 그 사회주의 진영은 뭐해야 돼요? 모두가 일을 해야 되죠. 자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뭐라고 했죠? 여자들도 일하러 나와라. 근데 그 구조는 이미 공산사회에서 훨씬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도 나왔겠죠. 근데 실제 그렇죠. 물론 이제 저건 전쟁 후이기 때문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젊은 남자들이 뭐 순삭이 되고 그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다른 의미에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남자들이 징병에 대한 의무가 있고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젊음이 삭제되죠. 그로 인해서 여자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결혼이 늦어지는 그래서 오히려 그 구조가 끝났을 때 단기적인 현상에서 러시아는 결혼 연령이 오히려 22세로 굉장히 낮아졌어요. 이상하죠. 뭔가 우리가 사회주의 진영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참고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2036년 정도의 초고련된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느리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26.4% 그리고 인구는 1억 4천 이건 조금 다른 관점인데 이건 뭐냐면 피크 출산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찾다가 검색해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국가에서 출산율이 피크를 친다는 거예요. 자 출산율이 피크를 칠 때가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모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출산이 피크를 치고 20에서 25년 뒤에 그 국가에서 굉장히 방향이 바뀌는 어떤 혁명 같은 것들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출산 피크를 치고 출산 피크를 치고 20에서 25년 뒤에 비슷한 형태로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단 몇 주 만에 두 명의 장기 독재자가 권력에서 축출되었다. 이러한 혁명을 설명할 수 있는 숨겨진 요인이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청년 실업이 전문가들이 혁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요 주장 중 하나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통계학 혁명 사이의 실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없으면서 단지 가설만 있다. 그럼 인구통계학적 지표는 뭔가? 이 기사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출생수준과 혁명 사이의 연관성을 존재하면서 이는 존재하면 이는 티니지 이집트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소름이 돋아요. 자 인구통계 지정학적 진화에 대한 조사 그래서 청년 팽창 이론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다. 자 이 이론 청년 팽창 이론은 한나라에서 젊은 남성의 비율이 자 16에서 30세 가장 왕성할 이 시기의 그리고 사회 나오기 직전 혹은 사회로 나오는 예전이라면 16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서 노동자의 개념으로 포함되는 시점이죠. 우리는 이제 뭐 굉장히 늦지만 그래서 16에서 30세 아직 기반이 잡히지 않은 30세 정도까지가 청년 남성이고 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수록 혁명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걸 앞에 다시 끼워넣어서 보니까 얼추 맞더라. 결국 그게 뭐다? 출산 이 피크를 찍는 그 시점이 이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은 대체로 독자적이기 때문에 청년 비율이 관심의 주요 지표가 되도록 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인구 통계학적 지표의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이 이론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인구의 글로벌 성장의 네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출생수의 변화. 자 한국과 연관 출생화수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25년 후에 시장에 나올 대략적인 인력구조 대량 위주 가능성을 제외하면 유아 사망률은 선진국에서는 미미하고 대부분의 신원국가에서는 낮다. 출생률 1,000명 중에 영향 사망이 28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출생화수는 해석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로벌 성장률 출생률 출산율 등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인구 통계학적 지표보다 국가의 지정학적 운명을 예측하는 데 더 나은 지표인 경우가 있다. 변수가 적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안정화이 되는 국가에서는. 예를 들어 출생화수가 가장 많은 해에 세대수가 가장 많지만 출산율과 출생률이 감소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출생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T&E지는 출생률과 이게 번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실제 뭔가는 오히려 역으로 가버리더라. 따라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일부 지엽적인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주장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인구 통계는 최근 혁명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실제로 단어별에 연구자들이 인구 통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출산율 감소와 출생화수 감소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인구 통계학적 전환의 와중에 출산율이 너무 높아 출생화수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매우 극혁히 감소해야 된다. 출산율이 대체 수준보다 높으면 출생화수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출산율 감소가 너무 심해져 정점 이후에는 인구 구조 전환 초기에 더 적은 인구에서 태어나 출산세대가 그다지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향이요. 국가 인구 구조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건 방향이 바뀌기가 힘들죠. 정점은 인구 피라미드에서 잘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유로 출생화수는 지정학적 진화와 인구 통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는 출생화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중요성을 언급했고 더 많은 출생화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 이것은 좋은 일인가? 국가에 유리한 일인가? 아니면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일인가? 실제로는 이는 연구대상의 국가 정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사실 경제가 잘 사는 부양국 나라에서 출산율이 높다는 것은 경제가 좋지 않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와는 별 의미가 없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GDP 성장률을 자극하는 소비자 수의 증가. 자 이게 우리가 팽창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로 나오고 대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자 그런 것들이죠. 미래의 인재를 키운다. 그 다음 혁신 잠재력을 더 커진다. 그리고 예비군. 자 여러모로 긍정적인 국가에서 부양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높을 때 그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 반대로 가난한 나라에서 더 높은 출생률을 보이면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거나 청년 팽창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이거나 연금경제를 특권화하는 경우 여러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연금경제를 특권화나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현재 세대는 이걸 받고 있는데 미래 세대는 이걸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연금경제에 특권화라는 거예요. 그들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50대들은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20대들이 미래에 받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 결국은 빨리기만 하다가 연금만 개들연금만 죽을 때까지 주다가 정작 우리의 미래 세대는 허술해지는 근데 이건 부정적인 상황에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뭐다? 정부가 경제관리를 잘못하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관리를 잘못하고 있죠. 계속 팽창만하니까 이미 젊은이들은 주지 않고 쓸 돈이 없고 고용구조는 부정적이고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이거나 그렇죠? 지금 소위 한국은 권위에 기대는 구조가 완전 나뉘어져 버렸죠.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유형 민주주의, 보수, 사회주의 무엇이든 간에 논쟁이 유리할 수 있으면 특히 정부가 권위주의적일 때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더 부유한 국가로서 대규모 이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이는 더 많은 이자리를 창출한다. 이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국가에서 젊은이들 똑똑한 애들이 정작 얼마나 선진국으로 가고 이제는 일본으로 가고 싶어 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라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던 그 애들이 스스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어 회화로 공부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국가의 단위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구조에서 높은 출생률이 정점 피크를 찍을 때 나오는 현상과 비슷하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걸려볼 수 일을 공유하면서 인구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글로벌 수익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상한데 결국은 개개인들로 보면 빈곤. 우리가 그렇잖아. 국가에서는 팽창하고 성장인데 개개인들은 빈곤하죠. 가난하고 거연의적인 국가에서는 부정적인 형태로 그리고 이게 언제 어떤 형상으로 주로 특징적으로 나오냐. 출산 정점 이후에 한 25년 전으로 해서 뭔가 혁명이 완전 부정적인 상태에서 권위주의까지 겹쳐있으니까 혁명이 나와버리더라. 라고 주장을 해요. 첫 번째 주장은 출생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그 정점 시점에 그들의 경제 구조가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미 출산이 정점 찍을 때 경제 구조가 완전 부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거 바로 잡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20년 25년 뒤에 이미 부정적인 상태에서 그게 쭉 흘러가면 어느 시점에서 서로 맞물려서 터져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혁명이 출산의 정점을 이루고 25년 이후에 도래할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15에서 20세의 개인이 가장 혁명적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예전에 학교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해서 25년. 그럼 이제 마지막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 영상은 조금 지겨우니까 근데 놀랐어요. 우리로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국가의 구조를 뒤집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고 합시다. 대표적인 게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저 단위에서 보면 20에서 25년 전에 피크를 찍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1980년대 과도기가 1980에서 90년 사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20에서 25년 전에 맞죠. 뭐죠. 바로 연 출생화수로 연 출생화수로 보면 피크를 찍죠. 자 우리의 연 단위에서 출생화 숫자예요. 맞죠. 1958년 90만에서 이제 1959년 처음으로 100만을 넘고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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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만 잠깐 찍었지만 역시나 또 100만으로 1950년 후반에서 60년 후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뭐다. 우리의 출산에서 정점을 찍고 그게 한 10년 정도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조는 부정적이었죠. 그 부정적인 상황이 20년에서 25년 지나는 80년대 사실 민주화혁명 같은 혁명으로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사회의 기존 구조에 대해서 저항하는 어떤 타파적인 형태의 행동이 일어났다. 그 청년혁명이라는 앞에 주장과 우리도 맞죠. 사실은 저 연구의 내용에는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 그 표를 안 넣어놨네. 뭐 중동국가나 티니지 뭐 중동국가나 그쪽 국가들이 주로 있고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입해보니까 딱 맞는 거야. 우리가 출산 정점을 찍을 때 20에서 25년 뒤에 구조를 뒤흔드는 혁명이 일어났다. 자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북한과 한국의 지배계층 입장에서 출생하수가 높은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원해요 안 원해요? 왜? 출생하수가 높으면 뭐다? 국가 구조가 부정적일 때 그걸 뒤집는 행동이 벌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으면 미래로 가도 그들은 구조를 뒤집는 저항하는 힘이 적고 사실상 그런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출산 저출산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보면 전혀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는 노력이 들죠. 그러니까 말로는 해결하려는 척 하지만 실제 정책은 해결하는 정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얘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실제 행동으로 본다면 저출산은 해결 안 하는 거야. 그럼 저출산은 해결 안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20년에서 25년 지나도 저항을 못한다는 거야. 그럼 20에서 25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청년층이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저항하기가 힘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뭐도 있었어요. 긍정적일 거야. 예비군. 그럼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오히려 출산율이 낮았고 그 출산율이 낮다는 건 이제 20에서 25년 뒤에 출산율이 피크를 찍을 때 혁명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으면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예비군. 그럼 우리는 지난 정부가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산율을 낮췄다고 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들이 20에서 25년 뒤 혹은 30년 뒤에 무엇을 원할까 저항을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항하지 못하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고 함부로 입에 올리면 잡혀가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뭔가 띵하죠. 심지어 그 지난 정부의 출산율이 박살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태 말은 출산율을 저출산을 걱정하지만 말장난이나 하고 앉았고 나오는 정책으로는 전혀 출산율이 해결되지 않는 정책을 지금 정치인이나 권력자가 끌고 가는 걸 보면 얘들이 과연 20에서 25년 뒤 우리 국가 구조가 왜 저항을 하지 못하는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계속 유도해서 가고 있을까 그게 무엇을 원해서 그런 것일까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주장으로서 보자라는 거예요 막 찾다가 굉장히 재미있는 주장을 보고 우리에 대입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갑자기 삥 돌아서 잠깐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